하이! 코코아팬! 저는 빅 이슈에서 지수한 역할을 맡은 헬피우스입니다. 저는 한석주 역을 맡은 주진모입니다. 반갑습니다. 드라마 빅 이슈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나락에 떨어진 사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한석주! 전직 나라일보 사진기자 한석주.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. 그를 파파라치 세계로 다시 끌어들이는 안명 높은 사진장이 보여지는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. 딱 한 커튼은 돼요. 한석주, welcome to her. 은밀하고 시원한 파파라치 전쟁기입니다. 드라마 빅 이슈는 매주 수요일, 목요일 코코아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그럼 우리 코코아에서 만나요. Watch Big Issue on 코코아. Stay tuned!